3번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100점 맞고 싶은데요. 100점 맞는 비법이 뭡니까? 그럼 저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것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뭐냐? 바로 배움과 기억의 지름길입니다. 배움과 기억의 지름길. 그럼 우리는 배웁니다. 배움의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오감으로 배워요. 그런데 1%는 바로 미각이에요. 맛으로 배웁니다. 거의 미비해요. 그 다음에 1.5%는 바로 촉각입니다. 느껴보는 건 만져보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3.5%는 바로 후각. 냄새 맡는 겁니다. 거의 뭐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4, 5, 6% 되겠네요. 그렇죠? 합치면 됐죠? 그 다음에 11%는 뭘까요? 그렇죠. 두 개 남았죠. 청각하고 시각 남았죠. 11%는 청각입니다. 듣는 겁니다. 이거 다 합하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83%. 83%가 바로 뭐냐? 그렇죠. 시각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지름길은 뭐라고? 시각입니다. 배움의 지름길은 뭐라고? 시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PT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도형도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배움의 지름길은 뭐다? 시각. 다시 배움의 지름길은 뭐다? 시각. 그러면 그 배운 것을 다 기억하고 싶어. 그러면 기억은 10% 기억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읽은 거. 눈으로 한번 쭉 읽은 겁니다. 알겠죠? 내가 뭐 그냥 입으로 읽은 거. 10%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배운 것을. 그 다음에 저 배운 것을 듣는 것. 들어요. 이렇게. 수업 듣지 않습니까? 들어. 20% 기억합니다. 10개 중에 2개 알아. 어쩔 수 없어. 30% 뭡니까? 이것은 본 것. 눈으로 봐. 지금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럼 30%. 근데 50%는 듣고 보는 거. 보고 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쓰고 있죠? 이런 거.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90%. 10개 중에서 9개를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기억의 지름길인데. 10개 중에서 9개를 아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게? 그렇죠. 내가 보고 듣고 다 읽고 한 거를 안 보고 친구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즉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기억의 지름길은 뭐다? 가르치는 거. 안 보고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다시 배움의 지름길은 뭐다? 시각. 기억의 지름길은 뭐다? 가르치는 거. 내가 안 보고 설명하는 친구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옛날에 나가서 발표를 해. 앞에서 연설을 발표를 해. 그럼 기억이 다 나잖아. 옛날에 동요대회 나가서 내가 초등학교 동요대회 나갔던 그 가사는 평생 기억나. 선생님은 동요대회 나갔네. 신물은 졸졸졸졸. 이거 나도 모르게 기억이 나. 나와 그냥. 한 번 발표하면 그런 겁니다. 가르치는 건 그런 겁니다. 아셨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함수의 뜻 배웁니다. 두 집합 x와 집합 x의 뭡니까? 선생님이 안 보고 설명하는, 안 보고 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빈칸 학습을 하는 겁니다. 바로 각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꼭 대응할 때 이것을 함수의 정의라고 하면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건 고등수학 하에서 배웁니다. 이 함수를 f로 했을 때 기호로 뭡니까? f는 function,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딱 눈으로 읽어. 기억이 안 나겠죠? 선생님의 수업은 항상 pt로 하면서 눈으로 보여줍니다. 이거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됐잖아요. 함수입니다. 땡큐.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함수입니다.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 하나씩만. 얘도 하나, 얘도 하나니까 함수가 됩니다. 땡큐. 그런데 얘는, 얘가 없잖아. 각 원소, 모든 원소인데 없잖아.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노 땡큐. 얘는 어떻습니까? 얘가 꼭 하나씩인데 두 개 같잖아. 함수가 아닌 거야. 어때요? 눈으로 보니까 확 이해가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보고 듣고 눈으로 보는 거 50%냐. 열 개의 다섯 개 밖에 기억 안 나. 자, 어때요? 다시 빈칸 다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요? 친구가 함수가 뭐야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걸 빈칸을 내가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다고. 이게 x, y, 함수라. 그리고 그림까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그림까지. 이 네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개념 설명하셔야 됩니다. 공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100점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합니다. 배움의 지름길 뭐라고요? 눈으로 봐라. 시각. 기억의 지름길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 다시 배움의 지름길 뭐라고요? 시각. 기억의 지름길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 안 보고 설명하는 거. 메타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마. 수학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흠. 수학은 이지훈이었습니다.